몇시지? 4시 38분 5시라고요 드디어 2대1의 차례 근데 끝났어요 이미 빨리 끝났어요 진짜 죽더라고요 요즘 잘 나왔어요 일반 카메라 요새 일반 카메라 너무 좋아요 옛날에 일반 카메라로 절대 안찍는데 일반 카메라 찍어도 잘 나와 화끈 그리고 이 옷이 이게 봤어요 원래 더 길었어요 원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었는데 근데 우리 안무 중에 막 이런거 막 이런거 엄청 팔 이렇게 엄청 많아서 그래서 얼굴 딱 치고 와서 다 잘랐어요 근데 이것도 치고 같긴 한데 일단 해보고 안되면은 잘봅시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 출따가 이렇게 됐어요 네, 깔참 안녕 깔참 아니고 테이플이에요 여러분 안녕